어디 나가요, 오늘? 어딜요? 어딜 나가요? 안 나가. 뮤직비디오 나와. 나 그런 거 제일 싫어해. 미디어에 노출되는 건 굉장히 싫어해요. 알았죠? 그런 얘기 하지도 마세요. 렛츠고. 렛츠고. 뭔가 고향에 온 느낌이죠. 언니 예뻐요. 기가맞다. 기가맞고. 헤 헤이. 헤이. 너무 웃겨. 올라가시면 세 분이 치마 밑에서. 그래, 그래, 그래. 그러면 알을 깐 건가? 무슨. 그렇지, 언니가 대선배로서 후배들을 양성한 거니까. 내가 낳았어. 우리를. 아, 언니가 우리를 낳는 장면이라. 우리가 산 거에 같은 걸 많이 표현해 줘야겠다. 박혁거새 같은 느낌. 아, 네. 방금 막힌다. 이야, 기가 막힌다. 기가 막혀. 아니, 근데 지금 너무 예쁜데. 아니, 기가 막혀. 야, 예술. 야, 예술. 야, 예술아, 나 좀 내려줘. 안녕, 안녕. 야, 누나 무섭지도 않나 봐. 누나 진짜 고소공증이 없네. 언니 고소공증 없네. 뭐가 없어? 고소공증? 나 계속 차려줘. 내려주세요. 아, 지금 저희가 이제 사실 한 팀이잖아요. 그래서 그런데 이제 한 팀인데 저희도 한 컷 이렇게 좀 남겨놓고 싶어서 너무 연기자들만 사진이 있는 것 같아서. 아, 네. 즐거우시죠. 아, 그래요? 괜찮아요? 네. 아, 감사합니다. 즐거우시죠. 자신감 있는 매니저들 느낌으로 찍을까요? 아, 자신감이 있네. 우리가 1등 매니저다 이런 약간 거만한 느낌. 알겠습니다. 그럼 뭐 포즈가 막 세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. 절제미에서 딱 해주는. 절제미. 우리가 1등이다. 우리가 1등이다. 네. 아시죠? 이렇게 한다고? 네. 우와. 거기, 거기 있으시면 돼요. 약간 두 분 약간 붙어서 살짝 기대기도 하고. 좋아요. 그런 느낌처럼. 우리가 1등이다. 절제대로잖아. 너무 1등이다 보이잖아. 너무 1등이다 보이잖아. 너무 1등이다 보이잖아. 멋있는데? 오케이. 아, 좋아요. 내가 1등이다. 오오오오. 야, 멋있다. 좀 더 기대 볼게요, 살짝.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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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게. 풀하게. 네. 오케이. 약간 뭐가 된 것 같아. 괜찮을 것 같은데? 오케이. 기다리러 간다. 오오오오오오오. 약간, 얼굴 좀 더 가까이 붙어볼까요? 그렇습니다.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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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오. 우리가 1등 매니저. 오오, 이거 완전 생례겠다. 유재석. 심유 완전 цел. 오오오오오. 오, 야, 이거 멋있다, 이거. 머리가... 아, 이거 다 해줘. 지워줘요? 이건 친하신가 봐요. 머리가 붙어올려. 정정님 머리가 연결됐어. 오, 멋있다. 매니저의 반란. 오, 이게 우리가 야, 더 잘한다, 야. 형, 이거 우리 한 컷 우리 남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우리끼리? 아, 야, 하나. 개인, 개인, 개인. 내가 찍어줄게, 또. 정민 씨, 좋아요. 오, 좋아. 오, 좋아. 오, 좋아. 우와, 우와, 이거 느낌이다. 우와. 우와, 느낌이 있어요. 야, 이거. 안 걸려면 모르겠다. 혼날 것 같은데요? 괜찮아. 아, 예, 감사합니다. 이거, 이거 잠깐 잘 숨겨주세요. 네, 예. 고맙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왜 저기 해수탕이라고 해서 있는 거예요? 해수탕? I love 허심탕. 홍감독, 저거 허심탕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. 아, 재택비 노즐라가지고. 다른 데 쓰는 거 가져오신 거죠? 네, 대인은 가져왔어요. 아, 예전에 다른 데 쓰는 거 가져오신 거죠? 네, 네. OK, OK. OK, OK. OK, OK. OK, OK. 그러면 이해해, 그러면 이해해. 잘한다. 잘한다. 제작비가 얼마 안 돼가지고 잘 부탁드리면 되나? 야, 그걸 마이크 얘기해. 내 게 없네, 내 게. 한 방에 다 낼게요. 아, 네. 네. 자, 만옥이 액션. 아하하하하하. 하나. 오! 아하하하하하. 하나. 오! 하나. 오! 하나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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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이다. 뭘 깜짝이야. 오! 오, 진짜였어? 올랐어? 올랐어? 와, 나 지금 놀랐어. 완전 좋아. 언니, 너무 좋아요. 와! 아, 좋았어. 역시. 오! 누나, 저기 말 한 장에 올라가 있는 것 같아. 아니, 말 한 장에. 아니, 말 한 장에 올라가 있는 것 같아. 안 그래? 멋있네. 아니, 누나. 어깨 보니까 무슨 쌍봉 나타났네. 아, 저거 명품이에요. 아, 명품이야? 어, 약간 낙타에서 어떻게. 오, 좋습니다. 오, 좋습니다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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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그렇게 하면 들어가요, 그냥. 아, 미션. 왜 방귀 닦이고 여기서 뭐 하신 거예요, 지금? 화가 모자 쓰고. 아니, 자기가 왜 옷 갈아입고. 나 진짜 왜 저러는지는 모르겠네, 정말. 아니, 근데 오빠가 여기서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되게 힘이 돼. 그래? 어. 쿵. 뭔가 되게 신이 나. 전신이에요. 봐봐, 봐봐. 오, 언니. 허리에 꽃이 피는 거야? 아, 언니 경단, 경단. 아니, 우리 약간 병아리 같기도 하고. 오, 잠깐만. 아니, 저 화보 찍은 거 봤어요. 언니, 안녕하십니까? 오, 언니. 언니 또 추워. 사진은 잘 나왔지? 왜요? 미쳤어요. 아, 옷이 멋있네. 아, 옷이 멋있네. 아니, 이거. 아니, 이거. 아니, 이거. 약간 웃기는 거 같기도 하고. 약간 그 저기. 언니, 이렇게. 샤워타운, 샤워타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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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, 저 샤워할 때 한 번 빌려주세요. 아니, 내가 이렇게. 언니가 와서. 진짜 멋있다, 근데 누나. 아, 오늘 누나 저게 진짜 멋진 옷 많이 보여주네. 지금 머리를 세 번이나 바꿨어? 아니, 이것도 붙은 거야. 이거. 목욕하월 아까는 쌍봉났다. 쌍봉났다. 한 번. 한 번. 한 번. 진짜 가지가지 해요, 오빠가. 뭐 했는데? 떨어뜨렸어, 오빠. 가세요, 그냥 해결하세요. 이 오빠 좀 봐요. 아, 이거 망했어. 아, 망했어. 언제까지 가? 이게 뭐하는 짓이야. 네, 좋습니다, 지금. 네, 좋습니다, 지금. 언니, 이거 꼼치예요. 잠시만요, 잠시만요. 언니, 타임, 타임, 타임. 새로운 발 연기인데? 맞혔죠? 발 연기 나오는데, 막. 컷. 이건 좀 끝나고.